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2023년도 수능이 이제 정말로 훌쩍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는 2주 뒤면 추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무료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10월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OT 촬영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9평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맘때쯤 되면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점을 메워주고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에 지금 이 시간은 늦지 않았고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등급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적의 등급 향상을 위해서 정말 올해 선생님이 23년 이 오라클 파이널은 모든 내공을 다 꽉꽉 채워서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것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이 강좌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내의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수능은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저는 올해가 첫 수능이에요 한다고 하더라도 늘 매번 새로운 지문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문은 나에게 낯선 환경이라고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 긴장이 막 많아도 정답을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생님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은 뭘 했었냐면 자 94년도부터 수능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22학년도까지 정말 수능의 긴 역사죠. 그래서 수능의 Old and New, 옛 버전과 그리고 신 버전을 동시에 다 담아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의 수능 DNA가 현재는 어떻게 연결되었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각 챕터별로 스텝을 1부터 3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스텝 1부터 3까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스텝 1은 기존의 첫 번째 우리가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에서 원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능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도구나 또는 구조는 어떤 것인지 독해의 도구 또는 독해의 구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게 스텝 1이고요. 스텝 2에서는 최신 기출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 기출을 안 봤는데요. 괜찮아요. 최신 기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전 기출은 다 봤는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스텝 3도 준비했습니다. 스텝 3는 비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수능의 DNA를 몸에다가 딱 새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문을 찾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또는 지문에 접근하는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긴 문장이나 또는 구문 독해가 되지 않으면 독해력 자체를 올리기 어렵죠. 그래서 최신 기출 지문은 선생님이 구문도 같이 쌓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가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연계 문제에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5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낯선 수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담았습니다. 세 번째 기출구문은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냐 먼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커스한 해설, 정확한 해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한 해석법 그래서 딱딱하게 해석이 되지만 그걸 매끄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징 만약에 이와 같은 구문이 다른 문장으로 재진술된다면 어떤 식으로 재진술될 수 있는지 수업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꼼꼼히 하기 힘든 게 바로 뭐냐 어휘력입니다. 어휘를 책을 가지고 내가 정복을 해야 될까 아니면 기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내가 볼 때마다 정리를 해야 될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이 방법에 집착하고 있다면 선지어휘를 먼저 정리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선지어휘와 그 다음에 수능에서 정말로 잘 쓰는 패턴들 있죠 역설이라는 뭐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딜레마라는 건 어떤 것이지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인과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과 선지어휘를 정리하는 챕터를 수록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단강좌로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법 정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3점짜리니까 그래서 그래머가 들어가 있는 챕터도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챕터가 첫 번째부터 그 다음에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 약한 약점 부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나선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습처럼 확확확 와닿을 거예요. 마지막에 챕터 7을 끝내실 때는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와 나 기량이 많이 향상되었어 와 나는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구나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꽉 채워져서 우리 오라클의 목표는 1등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2023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수능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6주 정도의 시간이 남을 겁니다. 제가 완강 일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의 봉투 모의고사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 3회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봉투 모의고사는 듣기평가까지 완벽하게 풀로 장착된 모의고사이고요. 그리고 듣기평가부터 마지막 45번 장문독회까지 완벽하게 선생님의 해설을 빠짐없이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이널 강좌를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등급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 첫 번째 먼저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내용을 보시다가 어? 이건 내가 필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필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내가 눈으로 내용이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이 스킬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면 질문 게시판으로 오셔야죠.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저만의 이런 최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 오셔서 우리 같이 수업 시간에 구멍이 있는 부분은 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약점은 보완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좀 다져가는 그런 강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등급을 장식할 2023 오라클 강의 선생님이 이제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할 거예요. 이 오라클은요 선생님이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꼼꼼하게 전문항을 해설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Q&A 게시판으로 남기시면 하루 안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제가 직접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See you later!